이번 라이브, 그리고 작곡가님, 그리고 연출님과의 멘토링에서는 같은 동료로서 작업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가장 좋았어요. 선배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되게 많이 믿어주셨고 제가 뮤지컬에 대해 되게 운해한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가르침도 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셔서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그런 멘토링 시스템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몬드 우선 대본이 쓰일 수기 전에 소설을 추천을 말하라고 봤는데요. 사실은 커피숍에서 혼자 그냥 오늘은 그냥 3분의 1만 1부 가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다 읽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 다음이 되게 궁금해. 우선 제일 먼저 있었던 게 10대를 되게 많이 관찰했어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아니면 정말 보너스인들만 지나가면 제가 무슨 말 할까 이런 것도 관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제일 좋았던 게 관찰하면 제일 좋았던 게 확실히 어른들보다 많이 웃고요. 별일 아닌데 굉장히 감정 표현에 대한 솔직한 그런 느낌들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음악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되게 좋겠다. 가족극계 형태로 뭔가 좀 봤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듣고 싶게끔 만들어드릴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고민을 했던 건 이게 원작이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미 원작으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뮤지컬로 옮겼을 때 어떻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주인공이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인데 뮤지컬의 노래들은 대부분의 노래들이 감정이 되게 터져나오듯이 노래로 발현되는 건데 그런 두 개의 균형을 잡는 데 아무래도 좀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가 좀 즐길 수 있게 그런 내용으로 좀 개발을 하는 데에 아무래도 좀 중심을 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뮤지컬로 제작이 되었을 때 뭔가 더 입체감이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으로부터 분류돼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이라든지 변화해가면서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치유를 받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작품을 되게 따뜻하게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좀 같이 나도 저랬을 거야 아니면 나도 저런 거 보기 참 좋다 라는 그런 공감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극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좀 넓은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것은 소설을 읽지 않은 분들도 극장에 찾아오시고 반대로 극장에 먼저 찾아오신 분들이 소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되게 뮤지컬 아몬드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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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